땅 투기 방지를 위해 1979년 첫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616제곱킬로미터를 해제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에 이어 토지까지 거래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제 면적은 서울이 118제곱킬로미터, 경기도가 238제곱킬로미터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강북구와 강동구, 양천구, 중구, 동대문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 해제구역이 선정됐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서구가 가장 많은 부분 해제됐고 노원구와 은평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구도 해제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개발이 마무리돼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택과 함께 토지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만 거래가 활성화되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주택과 토지시장이 동시에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해제구역이 대부분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등 실제 거래와 거리가 먼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에 풀린 지역들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한강 둔치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규제를 푼다고 해서 토지시장의 거래량이 폭증하거나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자유롭게 토지를 팔아야 될 사람들 아니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매할 사람들에게는 거래 제한이 풀리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해제구역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지적과나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